자, 알아서 몸존리 잘하시고 괜히 스치면 골로 갑니다. 와 그러면 놀아봅시다. 세계에 죽으니까 알아서 살았세요. 근데 시즌 끝나면 시즌 여기 정복자 레벨은 합쳐지나? 본거하고? 네, 합쳐져요. 더해진다고 그냥? 경치가 더해진다는 거야? 아니면 아예 숫자가 플러스 된다고? 경험치. 경험치가 더해져요. 깜짝이야 난 또 창조경제를 볼 뻔했네. 창조경제입니다. 그렇지. 자, 브리핑 해주시고 뛰어가겠습니다. 네, 그냥 제가 먼저 들어갈 테니까 알아서 따라오세요. 빨리 열심히 때려잡으셔. 그대도 악사지요? 네. 오케이. 예헤! 레벨 올라가는 거 많아! 미쳤다! 18! 자, 20! 22! 지렸습니다. 천천히 가! 그냥 봐라. 그냥 봐라. 천천히 컷! 경험치 올라가는 거 봐라. 끝내준다! 와... 왔다. 지렸습니다. 너무 느려. 너무 느려. 수도사. 너무 느려. 너무 느려. 지렸다. 너무 느려. 갑시다. 다 때려잡아 이제. 저도 걸어서 갈게요. 오케이, 다 때려잡아. 아니야. 우리가 갈 때 적을 보면 안 돼. 다 쓸어버리고 있어. 우리 3명이죠? 네? 우리 4명인데. 4명인데? 아, 4명 맞구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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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직 아직 아직. 오케이, 이제부터 다 때려잡아. 마이크 꺼고 잠수 타야지. 어... 그냥 마이크 안 하고 오세요. 오케이. 레벨 26 되었습니다. 하이빔 모신 분들 합니다. 어서 오세요. 그래. 방송 채팅인데 좀 보고 오세요. 자, 레벨 28. 아, 신난다. 아이구야. 짜잔 짠 짜잔. 가만히 있으면 되겠구만. 더 강해졌다. 오케이, 29, 30. 30. 레벨 잘 올라간다. 32. 34. 이건 그냥 경매데 경매. 35. 아이야이야이야. 누구한테 고격받고 있다. 골로 갈뻔했어. 내지에 저기 있어. 오케이, 오케이. 태양 박쳐도 안가. 미친. 아이시. 너무 빠르게 갔어요. 아이시. 너무 빠르게 갔어요. 여기에 comida. 터 relations. 서öh. 버스 아이시가. 버스 아이시가. 폭주 기관차를 타고 있어. 더 큰 힘이 심는걸. 스트레스 담아 서라 담아 레벨 37 되었습니다. 오잡습니다. 자, 38. 어이구 훌륭하다. 더 때려잡아 빨리 몸을 때려잡으시오 있어요 잡죠 어디있습니까? 그대 캐릭터 어디갔습니까? 왼쪽 왼쪽 오카이 오카이 훈련이 빛을 발하는군 용감 무쌍 지렸습니다 자 레벨 41 만족스럽군 야 얘가 10분도 안걸리겠다 30분도 안걸리겠다 롤 40인데 반 에이브 깨고 난이 돌립시다 레벨이 14 난 레벨 40인데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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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들어갔어 네 알고있어요 입장끗 쓸어버려 신전의 자 43 진작의 게임을 이리할걸 이런 그룹은 자주 늙이고 싶군 진작의 게임을 이리할걸 진작의 게임을 이리할걸 진작의 게임을 이리할걸 아이고 끝났나? 아이고야 끝났는데 더 가도 될거야 더 갑시다 레벨 최대한 빡세게 찍어놓고 최대한 빡세게 찍어놓고 난이도 올려서 하자고 난이도 올려서 하자고 난이도 올려서 얻고 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 근데 제가 난이도 올려서 얻고 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 아이고 다 때려 잡으면 되지 뭐 다 때려 잡으면 되지 뭐 고행 13까지 아직 안되나? 12까지? 11? 안돼요 아직? 몇까지 되는데요? 이제 8에서 9정도 9가 될 것 같아요 그럼 8로 해가서 하면 되겠다 퓨린이 골라갔네? 자 레벨 47 하이빔 모신분들 어서오세요 그 자리에서 태어나게 해 오카이 오카이 경험치 읽어도 의미가 없으니까 우리는 지금 드랍쉽 드림팀 말랩 축축 자 계속 갑시다 이제 전복 좀 올려봅시다 이쪽 아니야 이쪽 아니야 서두르르라 내리 내리 서두르라 내리 내리 서두르라 맞는데 아니에요 아니요? 다시 고오 지방이구나 뭔가 보너스방 저 잠깐 집에 갔다 올 생각이거든요 오카이 오카이 나랑 검찰이라 하면서 템이나 들고 있겠송 갔다와 오카이 오카이 70대기 전까지 다른 템 끼어버렸으면 없어요 그렇지요 세트템만 모아두세요 전설만 다 모아두세요 나머지 다 필요없어요 전설도 나중에 다 갈아버리는거라 쓸모가 없네 버트 갔다오시오 활빔 모신분들 어서오세요 썰어버려 됐어요 됐어요 야 빨리 70 찍어줘 정확하게 잡고 50 혹시나 이거 허리태 전설중에 쉐모리의 안공이라고 있어요 그거 얻으신 분은 저좀 주세요 난사 다발사격 다발사격인가 지금? 네 이게 다발사격이요 다발사격 저거 훈량이 퇴치의 방향이네 이동사격이 안되네 이동사격이 안되네 근데 함부는 누구시지? 함부는 내 실제 진 아이고 올라가 이거 시즌 70진거만 좀 놔두려고 그래갖고 다시 가고있지 어차피 난 시즌 70 찍어도 어차피 또 스탠드로 갈거야 나는 아이씨피 스탠밍 빠밤빠밤 행복한 그룹 이야 레벨 올라가는거 봐라 끝내준다 레벨 53 어 그럼 퓨리님 스탠드 레벨 몇이네 정보 정보이 없게 못 푸시네 어어 정보들였다 미아 미아 곰돌이 라이벨 50분 하이빙 50브로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지금은 하는건 없고 주도사 한 번씩 하고 보두는 나 진짜 못하겠더라고 보두는 나한테 안맞아요 보두? 지금? 보두 내가 뛰고 있는데 보두 내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아무리 봐도 내가 보두 60 찍으려고 한다 보두 60 찍으려고 한다 욕 나왔어 진짜 정복 레벨 200 찍어드리고 가시면 돼요 끝이에요 오케이 정확한 해제 레벨 56 날이 돌립시다 50대에 올릴 수 있어요 에? 아 70대야 돼? 60 이상 안받고 넣읍시다 그러면 오케이 출발할 때 얘기하시고 네 야 벌써 30만원이네 아니 돈이 부족해요 저도 아직 돈이 부족해요 아 그래요? 5천만원 했는데 이것도 부족해요 뭐 여기 이따가 보서를 만들어야 돼가지고 오케이 갑시다 출발 둘이서요? 둘이서? 둘이서? 다 왔대 방금 다 왔잖아 그렇구만 따뜻해 잡아 57 오우 악마의 자랑거리 반짝반짝하네 아 57이다 벌써 57이다 야 야 세뇌 야 세뇌 야 암화는 저 7핸드 밖에 안 써서 7핸드가 제일 힘들어 아 손조 손조 세트 선조 3핸드 3핸드 3핸드가 제일 좋아해 이게 던져도 되게 편해서 더 큰거 아우 손님 네 너가 던져도 되게 편해서 그냥 3핸드가 제일 좋아해 도착 도착 59 랄랄랄랄라 70인가? 60이네 아직 59 70 60 앞으로 10 30분 안걸리네 안걸리죠 잘하네 혼자서 하면 답도 없는데 한 명이 쩔 만해주면 더 큰 힘이 손님 안내면 되도 쉽거든요 치주면 되도 쉽거든요 이게 죽숨 죽숨 조섬 조섬 죽숨 챙겨야되 죽숨 죽음의 손길이라도 본서 잡으면 나오는게 있어요 무조건 그건 챙겨놔야되 하나이 돌려주시면 60일 맞략이 60일 70입니다 쩔 받으면 금방 오르시롱 아이구 죽으면 안되지 죽숨 죽숨하고 보숩만 좋아 죽숨하고 보숩만 좋아 스치면 죽는다니까 여긴 자 62 왈랩 70 앞으로 8 남았습니다 에어컨 아이고야 아 또 날려오더라 도사체 날려오더라 깜짝 놀랐네 왈랩 숨 챙겼어 여기 숨 챙겼어 계속 뒤로 다 부셔버려 38 38 63 와 뭐라냐 38이요 아 몰라 이제 알림에는 레벨 38 올랐다고 바꾸치고 있어 이제 39 올랐대 하루종일 올라간다 못따라온다 아직까지 멀었어 아 수도사가 하나밖에 없어 너무 나빠 자 앞으로 레벨 20 이제 40 올랐대 65 환향 도착 라스트 끊어칩시다 나이스 4편 앞에 벽이 생생돼가지고 앞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왓 얼러갔어 야 다이아봐 2절 떴대 때려잡아 빨리 나이스샷 66 난 스치면 죽었 66입니다 다잡았어? 오케이 아이 귀환 아 앞으로 레벨 4나왔네 한만 더 돌면 되겠다 그럼 70 찍고 이제 난이도 올려가지고 놀면 되겠다 아 아 딱히 드리마는 전술이었는데 딱히 없어 딱히 없소이다 레벨 67 이제 얼마 안남았네 이제 얼마 안남았네 네 돌다보면 더 아홉카이 아홉카이 지금 피피퍼핀 몇개 갖고 계세요? 46개요 50 돌개 그럼 됐어요 아직 걸렀습니다 갑시다 그냥 만렙찍어 전설템 대충만 껴둘요 웬만하면 바꾸니까 자 갑시다 어 핵 수준이라니 레벨1로 시작해서 지금 이제 한 30분 지났나 아우 신나합니다 10분? 10분? 한 10분? 20분? 길어봤다 20분 길어봐 20분 이야 잘오른다 빠밤빰 빠밤빰 빠밤 빠바밤 빠바밤 빠밤 역시 비경대가 있으면 이게 좋은게 이거야 고생을 안했는데 근데 전부다 디아노기 전부다 이렇게 요즘은 다 이렇게 찍을걸요 아마? 아 그래요? 아니요 버스 타거나 요즘에 채팅보면 전부다 시즌버스에요 아 그래요? 시즌 버스 태워달라거나 네 요즘 다 하래요 우리는 시즌버스 체쌍을 칠 필요도 없잖아 말로왔지 힘이 더 세졌다 말로왔지 아 뭐합니깎아 어 시즌 갑시다 맞아요 길드 저도 길드 선구 랩에 하는거지 아니면 안하시지 너희보다 길드 가입 안하면 못하잖아 네 저도 스스템에는 무종 길드... 아... 68! 맥들이 많아져어! 랩들이 높으면 랩들이 많아져어! 그렇군 문 포탐파크 명사수 이게 이게 솔탈에는 솔풀에다 한계가 있어 나중에 그렇게 찍어도 템 다 맞춰도 솔풀에 한계가 있어 귀엽기도 지겹고 환자는 네 맥들이 많아진다는 말은 뭔소리에요? 길맥들이 많아진다고 고랩 때문에 아아 같이 던전 돌거나 뭘 아하 그렇구만 68 실제는 별로 소용이 없는게 스텝 넘어가야되니까 어차피 아아 아임맥임맥 그렇구만 절제가 충분치 않아 3번 갑시다 아 배고파 수제 하나 시켜볼까 배고픈데 잘가고프네 네 시작 도착 간오판님 은혜야 그 근무처로 치킨 하나 보내야겠다 네 김정은 사진 하나 넣어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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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저녁 그냥 저녁 바로 저녁이야 더 큰 힘이 손네 넣어주고 응 가 Egyptian 접속 하하하하 합 συν Uh 대균 대균이 훨씬 편해요. 핏빛나고 핏빛 많이 나오지 템도 절대 중요해요. 대균도래요. 아프지. 별로 아프지. 그래도 템 맞추기에는 단기간에 맞추기에는 대균도래요. 대균율이 짱짱이지. 오케이 출신!